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어... 쓰레기 같은 유물이지만 맨 처음에 나왔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걸로 돈 좀 벌겠네 이번에도 3리트 간다 한장에 구글드니까 카드를 한 20장 넣는다 치면 180원 정도 주된 어... 써오세요 동전 하하하하하하 위호반 엄밀히 따지면 하위호반은 아닌데 그래도 필요 전략가 전략 단검 불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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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rooms 후냉 하고 딴딴딴딴딴 젠장 바블리쇠 처음에 보스 변실로 보시네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아니 탓만 오면 탓만 뜨면 이제 기분 좋아짐 탓만 보셨는데 탓만 도대체 탓만 아니 짱틀벨 잠깐만 정밀보다 수은 6개 나왔다 12 아 깨울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팔을 쐈는데 저 다르게 오도 오도 켈리어 아 연타들고 오면 랄가블린이 나오면 어떡하냐 푸션을 먹고 여기다가 앙공만 딴 데다가 잘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아무리가 안나와서 마바 강폭 상향 좀 해주세요 적의 카드입니까 못봐주겠네요 시시하게 싸우는 꼴을 더는 못봐주겠군 괜찮은 전략 왠전 마무리 빠따죠 으악 크아 개최볕 간다 무료파 거북 니킥 피니쉬힘 빡 페이탈리티 개쯔스 개쯔스 환영살 인마 유리칼 능지 처참 능지 마렵다 커피드리퍼 이거 두개 있으니까 할만하겠지 마 운동해야지 뭐 잠잘시간이 어딨어 캐틀벨 들어 인마 불 불 불 이렇게 볼까 운동할때 카페인이 효과가 아씨 아 안나왔다 유물골을 구하니 커피드리퍼가 괜찮을 것 같다 고개 슬슬 고개를 넣어야 되나 스아코스트 덱이기도 하고 아 견전 잃고 진짜 아닌것 같다 진짜 진짜 저거 아닌것 같다 아 견전 아닌것 같다 좀 메가크립 깨말못드라 괜찮은 전략 살려내라 괜찮은 전략 살려내라 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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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벨 캐틀벨이니까 필요 없겠지 저거 강화할 시간도 없고 다리걸기나 튕겨내기 둘중에 다리걸기 도망치고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랩가가 떴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볶음이 아니면 커피인데 카카털 카카털 들고 운동할까 카카털 술이건 마렵다 벤사신경 아 벤스타 신경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엘리트 갈까? 어차피 불 두 개 더 볼 거고 그러면 체력 회복을 12식 두 번 할 건데 엘리트에서 체력을 빼놓는 게 낫겠다 불쾌 불쾌 짱퀘 미라손 더 카드 있긴 있냐 두 개 있네 슈퍼손 미라손 흠 중알 1,000원 줘야지 아이고 아 림내로 가능하세 20,000원 줘 어우 소피언 어우야 이러면 엘리트 강이 애매해졌네 똥본 힐기입니다 저 똥카드가 왜 힐기인가 탄두 탄두? 공포 아 좋다 아주 좋은 이벤트야 제비 제비가 근데 지금 되게 방어 도도 안되고 아 그래도 제비 넘지 제비 강호할까? 불쾌? 망단? 마이크 아 특파 가려면 머리 깎아야 되는데 나 머리 잘라본 적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유석입니다만 현돌이나 아스트롤라벳 단 분사 버릴까? 단 분사 이제 능지처차 나와서 필요 없다 타격보다 그러네 지금 힘 배율 두배 받으니까 괜찮네 짱틀벨이 있잖아 짱짱벨 아이씨 아잇 그전 저 전반저거 아 잘나왔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 원래 아스트롤라벳 기대하면 안돼 렉이 걸린다구요? 어째서지? 뭐지? 또 로지텍인가요? 제비 하나 더 넣을까? 제비가 나 사코렉 아니지 아드 줄까? 아드 먹을래? 아 10체력이면 아드 주는거 샵 가능이지 체력을 10이나 얻을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을이 젠깨라 아 이렇게 방생하면은 나중에 강해져서 들어오면 아이 구르기가 강하여서 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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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아 아 아 아니 로지텍 게임업에서 계속 cpu 처먹는데 저거 지워버릴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왜 자꾸 cpu 먹쇠 아 어이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삭제해야겠네 이거 아 맨날 cpu 다 처먹는데 서먹은 렉거리는게 저거 때문이야 아 아 네 뺀사신경 헤드셋이 로지텍 겁니다 네 뺀사신경 g102도 쓰고있지 로지텍 허브 에이전트인가 뭐 저거 cpu 다 써먹어 도라이같애 반사신경 쓰고싶은데 버리기가 생존자밖에 없네 아 삼보존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젠장 야 이런 이런 것 타오리 설치 단투 설치할 카드가 있나? 없지 들어도 없는데 설치 어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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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제련의 축복. 얼알. 얼알 미라손 시드. 근데 얼알이 한참 늦게 나왔는데. 유독 가스... 안 돼. 뿅. 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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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아... 미친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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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다 꼽다 공포 걸려있고 대병질 첫 참 병번개 병번 불쾌 병 속에 불쾌 히즈 리필 잘 했어요 히즈 리필 잘 했어요 히즈 리필 잘 했어요 히즈 리필 잘 해요 히즈 리필 잘 오세요 잔상이 쌓인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디를 노리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니 들 미쳤구나 아 세상 잠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지를 뽑는 실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불쾌해 하셨지? 아야. 맥 왠전. 왠전 1코스트 진짜 말도 안 된다. 내가 게임을 못했는데. 아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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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네요. 아야. 아야. 야. 붕대. 이게 게임이냐. 야. 붕대 내놔. 붕대 내꺼야. 내 붕대. 어흥. 내 붕대. 이 정도면 게임 이름을 슬레이터 가지로 바꿔야한다. 카치이도 스파이마르가. 스네코 엔드... 데드 브랜드 그 정도 이름이면 되겠구나 아 아 괜히 방패 때리다가 아 나 방패 안 때렸지? 다리걸기 넣었지 갓방 야 뭐 갓방 나와봤자 저거 어차피 못쓰잖아 저 턴에 에너지 다 쓸건데 이자상 이쁘게 다 잡히는 태초에 가지가 있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탠다 이거 왜 알아서 안 먹으냐 상어는 필요한데 가지 성공신단 대단원에 막 쓸 수 있겠는데? 못쓰겠는데? 아냐, 제비 들고 가면 쓸 수 있어 이백티를 넣어야 잡겠는데? 넣으면 되지 허접팩 허접팩 심장 허접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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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풀거리랑 탈윤 이거 진짜 일 많이 했다 유물만 게임이 맞는 거 같은데? 유물똥만 게임이 맞는 거 같은데? 똥뽘 아이 가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겼네요 심장 허접팩